반갑습니다. 솔바람, 대바람 소리, 끊이지 않는 기장 독림사 성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의 힘은 그만치 강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의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도 우리가 먹은 대로 된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또는 불교에서 일체의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말도 마음이 먼저 앞장을 쓰고 몸으로 하는 것도 마음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내가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씨를 잘 뿌려야 된다. 마음씨를 잘 쓰고 심어야 행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닮아도 그림의 주제인 닮아 대사도 인도라는 마나 먼 곳에서 무려 3년이라는 여행 끝에 중국에 당도한 것도 그 당시에 중국에 이미 역경승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역으로 경전, 교리, 교학, 논리, 문자, 학문 그러한 불교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닮아 대사께서 교회 불임 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부처님을 이룬다는 것을 닮아 대사도 중국에 전하고자 온 것입니다. 3개의 홍기가 동기일심이니 천불후불이 이심점심이로다 그 혈명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3개가 훈련이 일어났는가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 천불후불이 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니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법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제일 큰 행복은 모든 물질적인 복보다도 뭐 물질적인 복은 많잖아요 그러한 복보다도 뭐와 나 없음을 채득해서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게 제일 큰 복이겠죠 뭐 그런 말씀이야 금강경에도 나오고 화음경, 법화경 모든 경전에 다 나오지만은 나오고 있잖아요 수보리아 어이구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 목덕 영이 다부라는 글기가 있죠 소보리아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일곱 가지 보배로 여기서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를 다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버를 많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별을 다 합쳐가지고 한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더 벗어나서 은하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은하계를 천계에 합쳐진 것이 소천세계 그 천계에 합쳐진 것이 또 천계에 합쳐진 것이 중천세계 또 중천세계가 천계에 합쳐진 것이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이렇게 다 포함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세상에 가득 채운 일곱 가지 보배로 보시한 복덕이 더 많겠느냐 하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엄청납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복이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보다도 더 큰 복이 바로 뭐냐 하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사구개를 한 구절이라도 수지해서 진리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서 알려주는 복이 저 복보다 더 수승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명 무지에서 깨어나 진리의 길로 들어서서 나 없음을 깨달아 생사해탈하는 것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말로 이르게 하는 거야말로 바로 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는 것이 복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한 구절 들림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고해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 공덕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중생계에서는 당장 급한 것은 깨달음보다도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당장 눈앞에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문제잖아요 당장 세금도 내야 되고 자녀 학비도 내야 되고 또는 학업성취도 해야 되고 가정의 재정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생활에 헐떡임이 없어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깨달음도 생각하고 해탈 열반도 생각할 열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세금 걱정 자녀 걱정 자녀의 취직 걱정 그것만 있습니까 취직하고 나면 또 결혼 걱정 결혼하고 나면 또 그것만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걱정 이 걱정이 뿐일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진리의 성취 깨달음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절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흐르는 물 산나물 캐서 먹고 살기도 하고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내고 살았을 때는 철도 좀 더 살기가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세속과 똑같이 낼 것 다 내야 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모든 세금 의료보험 자동차세 건강보험 다 스님들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다 보니까 우선 눈앞에 현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사회에 사는 불자님들이나 신도님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신도님들도 법회나 불공 기도의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도 좀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추건문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보면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한 우리 남편 건강하고 승진하고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고 직장 짤리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자녀들도 학업 성취하고 취업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주건이 먼저입니다 그만치 우리 현실적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일이 먼저 해결이 돼야 깨달음을 좀 생각도 하고 진리를 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이 바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복을 받으려면 좋은 씨앗을 심으라는 뜻에서 이 앞에 이제 마을씨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마음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마을씨의 주인인 바로 마음씨를 잘 심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정말 우리 마음은 어디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어디서 찾습니까 뇌에서 찾아요 심장에서 찾아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렇지만 그 무형의 마음이지만 형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인해가지고 다 모든 사바세계가 중생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마음이 다 창교를 했어요 그만치 마음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가 우리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짓는 불교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탐 진 치 탐하는 마음 성질 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짓기도 하고 복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나온 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탐욕이 의욕하고는 다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이상 과욕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삶을 이끌어가려는 기본적인 창조 마음을 의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욕이 없으면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되겠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살아버리면 방탕한 생활이 돼가지고 파멸로 가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나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자기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 남을 불행으로 이끄는 것 그러한 과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을 부리다 보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활떡이다가 어느새 죽음의 사자가 잡아가버리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행복은 뭐라고 그래요 제일 큰 행복은 어떤 물질을 내 마음 먹은 대로 욕심대로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욕심은 탐욕은 이것은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은 히말레아 같은 황금덩이를 품에 안겨줘도 또 욕심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꼭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객승으로 돌아다닐 때 객승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정말 배낭에 바로하고 책 몇 권하고 옷 몇 벌만 넣어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절 저절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한 곳에 좀 정말 정착을 오면 좋겠구나 그러면 소원이 없겠구나 그러고 이제 마침 사제 스님이 우리 절에 우리 절에 와서 우리 절에 와서 좀 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절에 가서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살았어요 방을 하나 주워서 이렇게 사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예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예요 좀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어디 나가려면 눈치 봐야 되고 또 추운데 좀 온도 좀 올려주라는 말도 못하고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도 참 그 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어린이 법회를 만들기도 하고 어린이 한문교실 어린이 체험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돈도 안 되는 것인데 애들 불러다가 해봐야 돈도 안 되고 피해만 끼치는데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내가 직접 저를 하나 운영을 해가지고 내 마음껏 포교도 하고 청소년들 체험학습도 하고 청소년들 포교도 해야겠다 하는 이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마음 먹은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반드시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일이 지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인연이 되는 쪽으로 가더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림사라는 저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먹은 대로 정말 청소년들이 오기 좋고 학생들이 오기 좋은 곳에 버스 타고 오기 좋은 곳에 이렇게 이제 통림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도 오게 되고 코로나 전에는 정말 1년에 몇 병 몇 천명씩 왔었으니까 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법당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15명 들어가면 하나 찾는데 너무 불편하다 안 되겠다 또 불사를 해야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 내가 절만 하나 운영하면 청소년들 마음대로 포기하겠다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참 내가 또 법당을 크게 해놓으면 또 거기서 또 욕심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탐욕으로는 내 탐욕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주의 보면 다 그래요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1억 있는 사람이 또 2억을 꿈꾸고 2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데 또 10억을 꿈꾸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오유지족 오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행복의 그림을 그리세요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zlich